어쨌든 우리가 초기에 어떤 낯선 데를 가면 긴장이 되고 낯을 가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녹는 데, 이완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요. 그건 개인의 차이가 물론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정도면 아이가 아 이랜 조금 적응이 됐구나라는 선을 넘어서도 말을 안 하거나 학교 생활에서는 발표도 해야 되고 모둠 활동도 해야 되고 친구하고 의견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그 나이에 맞는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일반적인 기능 발휘를 못 할 정도라면 이거는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.